고흥군에 있는 도하헌미술관이 왔는데요 도하헌미술관 도하헌미술관 교실 구조답게 복도가 있구요 안쪽에 교실 그림은 특별한 그림의 일반성이 보이는데요 거의 다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미술관 안에 들어오니까 검은 개 한 마리가 반겨지고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모두 마른 창문 그리고 여기서 무슨 동네 밴드가 이루어진하여 취미생활이거든요 랜드무대가 이렇게 있네요 도하헌미술관 다름 여기서 가보겠는데요 역시 그림은 같은 종류의 그림이 색깔만 좀 다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걸 추구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